하와이 휴 혜지입니다 럭키블럭 던전의 세계우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저는 이 럭키블럭 던전을 한번 도전을 해볼거거든요 아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선은 좀 선택을 해야되요 일단 기본 장비로 선택하면 되거든요 요거부터 갈까요? 오 철세트랑 뭐 이것저것 주네요 아 불사토템이랑 음 포션 한개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럭키블럭 던전 들어갑시다 자 럭키블럭 던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 던전 자체가 완전히 다 랜덤입니다 요게 난이도거든요 제일 위에 빨간게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잖아요 요게 제일 어려운 난이도고 요 초록색이 제일 쉬운 난이도 먼저 쉬운 것부터 맛보기 한번 해볼까요? 자 던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요? 오오오오오 켈레톤이랑 그리고 뭐야? 얘는 뭐야? 오 오크들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몹들이 꽤 많은데? 자 목숨은 단 한개입니다 저한테 죽게되면은 이 그냥 아예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아야 아야 자 방패를 막아주고 컷 방패 잘 활용해야 된다 막고 컷 쳐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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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좀 애들이 멍청해도 다행이다 확실히 이지난이도라 할만하네 뭐냐? 그럼 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냐? 아하하하 지들끼리 싸우기 냅둘까요? 좋았어 가만히 앉아서 클리어하는 방법 자 첫번째 던전 클리어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차요 이거 아 야 이거 진짜 빡센데? 포션은 한개밖에 없거든요? 럭키블럭이 나왔네요 이게 던전을 깨고 나면은 럭키블럭이 등장을 하는데요 위로 갈수록 대박인겁니다 예 저 보라색이 완전 초대박인거고 아직 뭐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지 좋은건 안나온거 같거든요 뽀뽀 첫번째 럭키블럭 나와라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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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석궁 이렇게 막 무기랑 이것저것 막 주나본데? 자 이게 던전 한번 깰 때마다 던전 구성이 바뀌어요 자 다음 던전은 뭐죠? 아 야 여기 가야겠다 자 피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를 회복시켜주는 방도 있거든요? 자 이번엔 뭡니까 또 파란색 이거는 해봤고 요건 뭐죠?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어 샵이다 상점이네 여기 상점 한번 들러야겠는데? 아이템 뭐 파나 아저씨 뭐 파세요? 포션 야 왜 에메랄드 15개나 들어가? 왜 이렇게 비싼 포션들이 다 야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토템 하나 들고있자 중간 난이도거든요? 여기 깰 수 있을까? 여기 한번 가보자 오 아임 그루트 아임 그루트 아임 그루트 야 그루트들이 몇 마리야 이거? 어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오지마 아 아 아 아 야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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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따다다다다 어 어 난이도 미쳤다 야 중간 난이도 미쳤어 와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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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잡아주고 와리가리 와리 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어어 쌈쌈 먹히면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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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어 야 이거 쫄깃쫄깃한데 심장이 아주 어 어 어 확실히 중간 난이도 어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 이거 좀 어려워 깨기 생각보다 야 이거 힐링 다음번에 이제 힐링룸 떠야될 것 같은데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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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겨우 깼어요 오오 이번엔 무려 럭키블럭 두개 이거부터 첫번째 나이스 에메랄드 나쁘지 않아 힐링 아이템 주세요 좋은거 좀 포션 포테이토 나이스 아 뭐야 완전 꽝이잖아 이거 제발 힐링룸 나이스 채력 채우고 가자 찜에서 아이템샵 한번 더 갈까요 아이메랄드 몇개 오 39개 개 나이스 이건 가야지 안 좋지 못 파세요 방금 이사가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아잇 질러 진짜 위급할 때 빨아야겠어요 미니 보스룸 보스 등장이에요 총 15층을 깨야 되거든요 아 이미 나와있네 이거 계산하면서 해야겠다 가보자 야 이거 황금사과 빨아야겠다 크로스보우로 얘부터 잡을게요 얘네들 활쟁이가 상당히 힘쓰거든요 자 다음은 크로스보로 장전을 해서 차 아프지 임마 장전하시고 싹 잡고 잡고 어 오 오 잡고 나이서 아 이거는 얘네들은 할만한데 할만 할만여 오 아오오오 오크 오크 대장무리들 오크 한 대 맞으면 골로 갈 것 같지 않나요 거리 조절 필수야 이거 철거미드 우와 아니 언제 죽어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와 죽을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먹어라 임마 드세요 드세요 오 깼다 자자자 이번엔 럭키블럭 3개 3단계 럭키블럭까지 등장했어요 어 다음번에 보라까지 나오겠는데 야 근데 나 이때까지 너무 좋은게 하나도 안 떴다 이때는 한 번 대박 뜰 때 되지 않았어? 뭐야 잠깐만 이거 3분동안 저주 걸린거잖아 저는 큰거 한방울 위해서 스택 쌓는거라고 생각할게요 두번째 노란색 럭키블럭 제발 대박 한 번 나와줘 와우 아이스 에메라이드 흐름타자 흐름타자 빨간색 초 대박 가나요 나이스 다이아검이라뇨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장비 6 공격 피해인데 데미지 9자리에다가 날카로움 타격 반동까지 있어요 아 이쯤에서 힐링룸 한번 나와야 될텐데 힐링룸 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가 뜰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복불복 그 자체 제발 제발 대박 아 여기서 힐링룸 뜨면 대박 힐링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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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용암이다 용암이다 용암 빠지면 안된다 아아악 야 황금사관 황금사관 메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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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악 완전 빵 걸렸어 아 rounded 살 most 아아 망한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서 포션같은거 하나 나와줘야된다 아 망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포션 같은 거 하나 나와줘야 된다 진짜 인간적으로 포션 나이스 오케이 힐링 포션 한 개 더 개굿 지금 절실했거든요 힐링 포션 자 다음은 또 미니버스 턴이네요 자자자 지금 제가 대박 터져가지고 우리 휴닝이까지 얻었거든요 이름은 땅콩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포션 겁나 많이 샀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자 또 미니버스 구간이거든요 이번 버스 누굽니까 버스는 똑같은 애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잠깐만잠깐만 나와잠깐만 야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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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빙글둥글게 둥글게 야 이거 갖추면 큰일이네 이거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컷 피 회복 좀 해주고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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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 어우 너무 아파 와 갑분산할 뻔했네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됐다 땅콩아 너 뭐하냐 주인님 죽어가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제발 뭐야 쇼피 노란색 다이아검 빨강아 뭐 나오냐 마지막 최후의 상점 들러서 제발 좋은 거 포션 저에게 남은 에메랄드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황금 세트 낄까 자 마지막 던전 럭키던전의 최종 보스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저 지금 포션으로 도배해가지고 이거 절대 안 죽거든요 럭키던전 최종전 개미보스 잡으러 가볼게요 뭐야 개미야 고블린이네 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금방 깨겠다 일단은 포션은 이거 미리 빨아줄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 귀찮아 팔쟁이부터 잡아주고 동거개 동거개 어 뭐야 야 땅콩아 개미보스 아니었나요 아 이래서 개미보스인가 뭔가 계속 계속 증식한다 목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 이거 얘부터 무조건 잡아야 되네 이거 이러면은 안 그러면 끝이 없네 야 이거 지구전으로 가면 값 없다 무조건 보스 잡아야 됩니다 이거 뱅글뱅글 돌면서 야 큰일 났다 계속 나온다 보스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가두리 양식으로다가 패 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어우 징한 놈들 이거 어 너무 많아 개체수가 이거 오 점점 늘어째 나이스 잡았다 어 일단 보스 잡았는데 얘네들한테 죽는건 아니겠죠 야 다이아검 개사기 오우 막 철검 이런거였으면은 난 못 깼을수도 있어 오늘 나이스 요렇게 해서 단전 클리어 성공 그리고 오우 보슬게니까 최강 럭키블럭 보라색 블럭까지 나왔네요 하하하하 야 보라색이 무려 두개 자 자자자 핵심은 사실은 이게 오늘의 메인디쉬죠 요 보라색 아 이거 먹으려고 개고생한거잖아요 이 보라색 럭키블럭 시원하게 한번 까봅시다 우리 누군가요 투명 포션 8분짜리 자 마지막 보라색 럭키블럭 누군가요 얍 북오버 소울즈 아 대박 체력이 겁나게 느는구나 완전 클리어 사과 사과